건드리면 감당 못해 I'm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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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또 또 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